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이제 참 이준석 사태를 경험하면서 나이가 훈장은 아닙니다. 나이가 훈장은 아닌데 그래도 좀 참 이 젊은 사람다운 표기도 필요하지만 좀 겸손 겸양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막 육두문자로 공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한국이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살아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하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뭐하던 친구인지 모르겠던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좀 페이스북을 가지고 공방을 했네요. 홍준표는 천하람이 보고 무명 정치인의 자아도치다. 천하람은 대구 온돌방 따뜻하시냐. 이준석 가야 하니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홍준표 대구시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신경전을 벌렸다. 뭐 논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천하람 씨 정도 되면 아마 저 홍준표 씨의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아들뻘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정치하려면 참 모질지 못하면 이준석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지고 교만하고 그럼 걷는 거 보세요. 옛날에 어른드 보면 해를 끌 끌 타죠.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적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꼭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노인들을 만날 때 그 노인이 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살아온 삶에 대한 일정한 존중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을 그냥 육두문자로 공격하고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가 볼 때는 잘못된 일인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서있던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특히 지적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 뒤집어 없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 탈원전이란 게 왜 나옵니까 그냥 기존의 모든 전통과 관행과 축적은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공산당들이 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임금주도 성장은 그것은 완전히 뭐죠 지적 오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축적된 임금을 올리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신나간 생각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지적 오만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국민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을 통해 가지고 고개 빳빳아 세우고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 그냥 짓밟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여러분들 쏟아 대면 그 자체가 본인이 결국 나중에 당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준석은 당대표가 될 때 홍준표 강력시 시장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치 당의 미래 비전을 말하고 정권교체 열망을 부러지자면서 국민들과 당원들 사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는데 뭐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님 이준석이 지혐으로 여러분들 당대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ARS 투표 결과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결과하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지지도 지지율 빼기 ARS 투표 지지율이 이준석은 플러스 10.67% 정도 나오고 나경호는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두 개의 표본 집단들이 거의 5만 한 10만 정도 되는 큰 집단인데 ARS 투표에 이준석 지지율을 하고 모바일 투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걸 당원들이 했으니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이준석의 무슨 사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사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야심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맡겨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 6월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장님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일체 검기시하고 탔질 안 하지만 국민들과 당원 사이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당선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툭 깨놓고 이야기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누가 만들어주는 선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세는 자가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중진 여름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침묵하니까 이 나라가 다음에 골로 안 가겠습니까 골로 가죠 표를 세는 자가 뭡니까 권력자를 선출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아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찬 거죠 요즘 당대표 선거를 보니 비전은 아예 없고 자의의 음의 비아냥만 난무하고 어쩌다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의 정치인은 천하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치에 취해 책임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김대중을 큰 정치인으로 존경한다며 박정희 존영이 걸려있는 우리 당은 그만 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정신나간 젊은 친구인 거죠 종복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색깔론쟁으로 몰아가는 반대당 논리를 추종한다면 굳이 우리 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음에도 국회에 입성을 하지도 못할 지역에서 그 지역 정서에 아부해본들 본인에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트로이 목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계획 인사를 자체해본들 요즘 우리 당 당원들은 속지 않습니다 당의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만 자중들 하시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당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힘당 여러분들 선거는 진짜 당원들이 좀 뽑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또 만들면 안 되죠 선거 결과를 그런데 이분도 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풀뿔 풍기지 않습니까 박정희 덕택에 밥 먹고 사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승만 덕택에 이른 자유민주주의 를 누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 덕택에 이런 밥 먹고 사는 것도 알아야 될 거고 좀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변에 우리가 참 많은 덕을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더 분발해 가지고 우리도 제3 국가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박정희는 존경의 가치가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오늘까지 온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국힘당은 제대로 선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쏘아 가지고 또 이제 바로 전에 정치인의 특권 중 가장 중증이 착각의 자유입니다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 두 번이나 당선된 것은 그는 우리 당이 낳은 호남의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한 번 튀어보려고 그곳으로 간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북 좌파를 겁내 눈치나 보면서 종북 좌파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고문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이고 저는 이미 젊은 시절에 우리 당 최고 흠진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속 단선도 해본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더 고량으로 하방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평생 국회 문턱에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버릇 없는 철부지들을 질타해달라는 요청이 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게 좋은 겁니다 천방주 뚝 나뛰면 낭패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축례 내려면 그 정도의 내공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한 다음에 했겠죠 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싸움을 할 때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격하면 뭐죠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이럴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의 요지는 자 너것도 한번 살아봐라 그 이야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꼰대니 이렇게 해서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백안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냥 밥을 흑그룹 먹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넘어서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경험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견디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검색하죠 젊음도 그냥 중년이 되고 중년이 또 작년이 되고 작년이 노년이 되는데 지금 정지판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중에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완용이가 욕을 그냥 평생 동안 처먹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는 몰랐겠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 겸손하고 또 뭐 어른들을 공경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비아냥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